지금 25년도 분위기가 예전이랑 다르거든요 시장에 나가보면 뭔가 생기가 있거나 뭔가 잘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팔려요 앞으로의 시장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시장과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거 시장이었다면 이 정도 거래량 이런 분위기라면요 네 얼음공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대표님 네 덕분에 너무 잘 지냈고요 지난번에 한 몇 개월 전에 나오셔가지고 또 부동산 시장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현 시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병곡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모시고 한번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볼 텐데 일단은 강력한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개월 연속 크게 감소를 했고요 매물은 좀 많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 시장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일단 거래가 없거든요 거래를 정부가 잡은 셈이죠 대출 통제, 대출 규제, 심지어 디딤돌 대출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말라가면서 거래가 굉장히 느려지거나 멈추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뭔가 생기가 있거나 뭔가 잘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의 시장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시장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서울을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6천 건이에요 6천 건이요? 근데 더 이상 이게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4천 건이 아니라 3천 건을 논할 때거든요 7월 달에 9천 건 피크를 찍고 계속 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거죠 상식이 깨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안 좋다고 말씀드린 건 실제로 나가보시면 저는 이제 강의 때문에 직원분들이랑 같이 전국을 다니거든요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예전처럼 매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전세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갔어도 그건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그게 내가 못 팔거든요 실거래가가 찍혀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매도와 전세를 놓는 게 잘 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 시장이었다면 이 정도 거래량 이런 분위기라면요 매매가가 내려가야 돼요 아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팔려요 근데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저희의 오늘 이야기가 너무 좀 산만해져요 뭐냐면 하이엔드 상급지는 따로예요 갈 길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쉬워요 여긴 대출의 영향을 덜 받아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도 자금력이 탄탄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기를 매수하고 싶은 수요가 높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해서 사고 싶은 수요가 높은 게 아니라 월세, 전세, 매매 이 셋의 밸런스거든요 근데 상급지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수요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따로예요 지금도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 매물이 많지도 않고 호가도 올리고 있고 거래가 느려졌지만 자기만의 갈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다루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내 아파트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어떠냐면은 가격이 안 내려가요 가격이 안 내려가고 매물은 늘어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실이란 홈페이지에서 많이들 참고를 하시는데 네이버 물건을 가지고 할만 건이 넘어가서 언론에서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맞죠? 사실은 눈에 보기에는 매물이 쌓여간다 팔고 싶은 사람만 있다 사는 사람은 없다 이게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왜냐하면 거래량을 보시면 사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팔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문제는 이러면 상식적으로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따져도 가격이 곤두박질을 치는 게 정상이에요 21년도 전까지는 그게 작동이 됐어요 근데 21년도 이후로는 적은 거래량에 점점 더 시장이 적응을 했고요 매물이 많아도 더 중요한 건 저렴한 매물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거래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거래의 결과물이 가격이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 입장도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시장이 안 좋으니까 파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파는 사람이 지난 2년 반 동안에 많이 망했어요 특히 다주택자가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23, 24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종교 강의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 저희 직원분들이랑 저까지 계속 다녀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23년도는 이거 포인트를 못 잡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대형 채널에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23년도는 다주택자들이 팔기만 했어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무주택자가 사기만 했어요 그건 거래량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가격은 잘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파는 이유가 차익 실현을 하고 기분 좋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 번도 없었던 환경이에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랑 이자로 녹아요 매도도 안 되죠, 전세도 안 나가죠,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에 녹아요, 이자에 녹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10채, 20채 말고요 3채, 4채 갖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잠실에 한 채 가지고 있고 부산에 두 채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3주택이면 굉장히 불리해요, 비과세도 안 됩니다 그럼 어디를 정리할까요? 부산 두 채를 정리한단 말이에요 서울부터 서울에 똘똘한 한 채 남기기 또는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지켜내기 또는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사기가 유행이 된 거예요 이게 쭉 진행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3년도는 다주택자가 꾸준히 매물을 내놨어요 근데 그게 어떠냐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원래 주택은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1가구 1주택자가 제일 많아요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팔면 집을 사요 그렇죠 옮겨타게 한단 말이에요, 집 없이 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끝이에요 거래가 연속이 안 돼요 1주택자는 거래를 하면 두 건이 터지는데 다주택자는 팔면 한 건이 터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무주택자 집을 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핑퐁을 치는 거예요 던지는 사람과 저렴한 매물만 내지만 하는 사람이 있고 옮겨타기가 멈춘 시장이에요 옮겨타기가 되려면 거래가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는 거래량 증가에 한계가 있었고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다주택자 비중이 낮은데 내 집 마련하기 좋은 곳들 잠실이나 강남 3,4구나 마용성곽 여기서부터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어디에 많겠어요? 서울 외곽, 경기도, 전국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여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던지니까 매도를 좋은 가격에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만 있으면 끝나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그래서 23년도에 1월부터 8월까지 거래량이 좀 늘고 주요 입지가 회복을 하다가 멈춰요 전 멈추는 걸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8월을 맞추지 못했어요 이건 못 맞춰요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군지 현장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옮겨타기가 없으니까 이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다주택자 투자자가 매수 수요로 안 들어오잖아요 취득세 12.4% 때문에 그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밖에 없어요 팔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이게 8월까지 가고 한 번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24년도가 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 다주택자가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건 무한대가 아니에요 이 정리할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완전 끝난다는 건 아니지만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게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주택을 정리를 하든지 대출을 또 어디서 끄집어 내오든지 아니면 증여를 한다든지 계속 이렇게 몸무림을 쳤어요 전 그걸 현장에서 다 봐고 전달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현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하시고 의미가 없었지만 22년도 11월 달에 제가 두 군데를 추천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군데가 잠실이에요 잠실은 10월 달부터 사람들이 왔고 제가 추천을 못 드린 게 거래로 이어질지를 몰라요 매수인들이 너무 망설이니까 그런데 거래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22년도 11월 달에 잠실은 지금 사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23년도 2월 달에 잠실 다음에 송파로 퍼지는 게 아니라 고덕 있죠 마포, 마레프 거기를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공통점이 뭐냐면 던지는 다주택자가 적은 동시에 내 집 마련, 장기간 거주 수요가 많았던 곳이에요 이렇게 현장에서 누가 팔고 누가 사는지가 포인트가 잡히면 된단 말이에요 24년도가 되니까 던지는 다주택자가 줄었어요 왜 줄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들 하시는 게 야 경제가 안 좋고 내수가 안 좋은데 걔네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게 아니라 줄었을 거 아니에요 날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날라간 만큼 거리량이 나온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뿐이고 준비를 한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어쨌건 줄긴 줄었고 그리고 신규 수요가 좀 더 들어온 거죠 분위기가 조금 풀렸으니까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번엔 갈아타기가 일정 활성화가 됐어요 사곡팔고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리량이 쭉 올라가서 7월 달에 9천 건까지 나온 거예요 제가 이게 만 건이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주택자 투자자가 없으면 거래권은 5천 건을 넘을 수 없다 어떤 유명한 분이 얘기를 하셨대요 저는 아니다 누적 대기 수요 여태까지 집을 안 샀잖아요 사람들은 집을 산단 말이에요 누적 대기 수요 플러스 23년도 대비 갈아타기 수요가 활성화가 되면 만 건이 넘을 수가 있다 내 계산은 그렇다 왜냐하면 한 달 평균 거리량이 6천 건인데 1천 건, 2천 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집을 안 사고 뒤로 미루신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가서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나올지는 저도 모르지만 이분들이 합류하게 되면 만 건이 넘어갈 수가 있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만 건은 못 넘었어요 9천 건까지 가다가 이제 대출을 또 정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 9월 달 가면서 거리량이 다시 꺾였죠 그래서 24년도에는 갈아타기 수요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25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5년도에는 던지는 다주택자는 더 줄어들었을 것이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갈아타기의 장이 한 번도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정부가 디딤돌 대출을 손을 대는 거예요 정부가 설명을 했어요 올라가는 데는 위에 상급지인데 왜 하급지에서 받는 디딤돌을 막냐 제가 했던 얘기거든요 정부가 24년도가 돼서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신규 유입 저가 주택, 디딤돌 대출로 들어와서 저가 주택을 사니까 여기를 팔고 옮겨 타는 사람이 중급지, 중상급지를 올리더라 이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하단의 대출까지 막겠다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신규로 유입되는 분들이 23년도에는 이 정도면 저점이다 그리고 나 원래 집을 살라 그랬다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주로 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2년도 하반기는 공포구 자체였어요 그럼 23년도에 무주택자가 그냥 덜컥 집을 산다? 아니요 전 현장에서 알잖아요 그분들은 지금이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는 분이에요 능력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집안이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든가 평소에 좀 공부가 돼 있든가 아니면 자금이 원래 많든가 아니면 어디서 회사에서 가끔 복지나 혜택이 있잖아요 주택 사면 엄청나게 좋은 대출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조금 산 거예요 뭐만? 금매만 또는 상급지만 그러면 24년도에는 이게 조금 더 나아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풀리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정부가 조심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무주택자가 땅바닥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집이나 아니면 기숙사나 고시촌이나 또는 전세월수로 거주하고 있겠죠 이분들이 전세월세 만기가 됐을 때 고민을 해요 월세 연장할까? 전세 연장할까? 이번엔 내 집 마련할까? 이분들이 23, 24 때는 참은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대출도 막혀 있으니까 근데 지금 25년도 분위기가 예전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세월세를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전세월세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이분들이 매수 수요로 전환이 안 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월세는 폭등 중이고 전세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25년도에 내 집 마련에 나서게 되면 이분들이 내 집 마련하고 갈아타기가 다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올해보다 더 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다만 변수는 정부가 어떻게 틀어막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수요만으로 시장이 점점 더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살아나고 있다가 지금도 살아나고 있어요 정부가 눌러서 더 안 좋아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포리온 입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고 판단하는 건 객관적으로 맞겠으나 방향성은 살아나고 있는 방향성이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상승세가 좀 주춤했죠 최근에 서울 아파트 거래는 그다음에 매물도 늘어나고 거래량도 확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약간 단순 조정장?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그냥 이대로 가도 상승장이 올 거라고 보는 사람이어서요 금리가 인하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우리가 맞출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출 이것도 이대로 가도 저는 상승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대출을 더 누르거나 대출을 아예 중단시키면 데미지가 있겠죠 특히 전세자금 대출에 손을 대면 또 데미지가 있을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대출을 막거나 금리의 큰 폭의 변동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 분들은 당연히 모두가 영향을 받겠지만 투자자가 많은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유동성 말 그대로 돈을 돌리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1가구 1주택이에요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막 올라가요 아니면 대출을 갑자기 틀어막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집을 던질 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 외에는 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집을 팔아도 다른 형태의 주거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집을 여러 채 투자한 사람들 남의 전세에 의존하는 사람들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금리와 전세와 대책에 예민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2, 23 쭉 지나오면서 다주택자 투자자가 많이 날라갔어요 그리고 늘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장은 역사에 별로 없었던 거의 없었던 기본적인 기본 수요에 의존해서 가는 시장으로 변모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입주장이 와도 옛날보다 안 흔들려요 입주가 일어나면 분양을 투자자가 많이 받잖아요 이분들이 일명 차익 실현을 해요 그러니까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 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금력이 부족해서 전세를 저렴하게 빨리 놔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렴한 전세와 급한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게 입주장이라는 상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100%가 될 수는 없겠지만 실수요장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입주할 때 예전이랑 다른 모양을 띄워요 금매가 덜 나오고 전세도 급하게 안 나와요 이런 데가 캐치가 됐던 데가 검단신도시예요 검단신도시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만약에 이 모습이 쭉 유지가 되면 입주장이 있어도 흔들림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실수요장이 돼버리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중요하죠 금리도 중요하고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급밖에 없어요 실수요가 원하는 만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앞으로 25, 26, 27까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전국이 부족하고 수도권은 더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상승 방향으로 이미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초대형 이슈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이게 포레온 포레온 둔촌주공 입주가 11월 27일 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약간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건가요? 그게 원래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저는 최근에 제가 강의가 20기였는데 거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대로 가면 내가 현장에서 보고 온 모습은 전 그거 하나 파악하려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해요 지금 시장에서 포레온 입주는 너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하면 아 저것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깨질지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요 앞서서 인천의 검단신도시를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인천이랑 대구는 더 하락하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슬픈 얘기지만 입주가 계속 있거든요 근데 하락을 멈췄죠 심지어 인천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입주가 끝나지 않고 입주가 또 있는데 왜 반등을 하고 있을까? 실수요장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많으면 그런 모습을 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집을 갖고 있으면 싸게 파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쉽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이 0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0원에 수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락에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IMF 때도 국제금융위기 때도 1기시 입주기관에도 카드대란 때도 다 어쨌건 바닥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확인이 되고 실수요장애이기 때문에 입주가 생각보다 커다란 데미지를 못 입히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강동구 대장 입지에 포레온 12,000세대는 역사에 남을 입주장이란 말이에요 얘를 어떻게 이제 제 일을 하는 사람이 관심이 없겠어요 나가보니까 이대로 가면 원래 입주장애에 먼저 무너지는 게 전세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금을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세 흐름이 이상한 거예요 전세가가 8억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7억대에 내놓은 매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예 거의 존재감이 없었고 흘러가 버렸고 8억대에 시작해서 9억, 10억 향이 가고 있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가 8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분들한테 포레온 입주할 때 전세가가 이 입주장애 말도 안 되지만 약강세, 강보합으로 가겠다 전세가가 안 내려갈 거다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게 되면 매매가가 따라올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되는 게 포레온 입주장은 시장에 데미지를 입히는 게 정상이에요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시장에서는 이거는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2018년도 12월달 헬리오시티 9,500세대가 있었고 2008년도에 잠실 입주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침체를 시켰단 말이에요 포레온은 입주 규모가 더 커요 그럼 당연히 데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별 데미지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앞전에 정부가 틀어막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그 판단을 한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포레온이 입주할 때 분위기가 중요해요 입주장에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시장이 너무 뜨거우면 입주장 데미지가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기대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요 포레온 입주 전에 시장을 많이 눌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본인의 가격을 지켜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이게 그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전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거래건수가 2천 건 밑으로 깨졌어요 근데 지금 이 거래건수가 한 3천 건 정도거든요 만약에 지금도 거래건수가 2천 건 깨져서 몇 달이 지나가게 되면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팔고 싶은 사람이 늘 있거든요 이분들이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주택자들 중에 꼭 팔아야 되는 매물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싸게 팔면 가격은 내려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 쭉 유지가 되게 되면 포레온 입주는 끝낼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 3, 4월이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거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 또는 많은 공급인데 정부는 이미 강력한 대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공급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이번 입주장이 끝나게 되면 입주가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정부랑 같이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누르고 있는데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르는 힘이 줄어들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둔촌주공 입주 포레온은 24년도, 25년도를 합쳐서 원래 25년도가 입주였거든요 땡긴 거예요 지금 시장을 누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카드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포레온 입주장의 사실은 수급상 거의 마지막 기회예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말고 좀 하락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포레온 입주장의 가격이 한 30% 빠질 거니까 이때 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상담이 거꾸로 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포레온이 입주하는데 안 떨어졌으니까 포레온이 끝나고 떨어질 거야가 아니라 아 이게 떨어지고 있는 거구나 눌리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입주가 끝나는 게 내년 봄이니까 내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상승기가 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전국장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전국장이라고 보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수요장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예전 시장처럼 시장이 좋아지고 막 투자를 하고 이런 시장은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취득세가 막혀 있어서 대출이랑 다 막혀 있어요 세금은 세고 대출은 막혀 있고 전세계약은 부담스럽고 그래서 예전처럼 투자자들이 돌면서 막 끌어올리는 거는 어려워요 이 시장 구조가 바뀌기도 어려워요 야당을 통과시키기도 어렵고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의 정책 기조가 그렇지도 않아요 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수요장으로 개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좋아지는 시장이 아니라 월세, 전세, 매매 중에서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다가 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포션 자체가 그러면 시장에 올라가는 형태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나 이런 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전월세 공급을 충분히 해주고 신규 공급을 많이 해주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역사적으로 매매나 전세나 월세 시장 한 군데에 여유를 뒀어요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면 전세로 사람을 보내면 돼요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면 월세로 사람을 많이 보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한국 역사에서 매매가 올라가면 전세가 내려가든지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 내려가든지 심지어 하다못해 둘 다 올라가면 월세가 가만히 있든지 뭐 하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처음이에요 매매가도 불안정하고 전세는 올라가고 있고 월세는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뭔 뜻이냐면 수급 자체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빈집이 많아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이거를 지금 해결하려면 다주택자를 늘려서 전월세 공급을 늘려주든가 아니면 새 아파트를 맞이 쏟아붓든가 해야 되는데 이 과정 중에 당연히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한 군데 자극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월세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월세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사람들이 월세의 한계를 느껴서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 예전에 이 월세가 일정 지수가 있거든요 KB에 이 숫자를 넘어가면 매매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월세가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월세가 상승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월세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를 같이 자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공급도 부족하지만 그게 이제 매매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게 해결될 방법이 있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건드려도 월세로 갈 거예요 당연히 월세 시장에서 버티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나중에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때는 뭘로 메꾸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했을 때 전국적인 상승장 25년도부터 가시화 될 거고 25년도 하반기 26년도로 가면서 점점 더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테레스 DSR 2단계가 시한지인지 두 달이 넘었잖아요 연말까지 대출을 받기가 힘든데 말씀은 들어보면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집을 좀 사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서 전 사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을 지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월세 전세보다 매매가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게 외국을 나가보면 상식적으로 월세 사시는 분들은 집을 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럽 중앙국가나 미국에 가서 젊은 층을 봐서 월세 살이 하시는 분들께 어쩌보면 집 언제 살 거야라고 하면 계획이 없어요 왜냐면 가격이 못 사는 가격이에요 근데 한국은 전세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좀 사는 분들이 대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월세입자들이 야 얼음공장 네 얘기대로면 월세입자는 돈이 없으니까 매매 수요 전환이 어렵지 않냐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2년 반 동안에 정부 정책이랑 이 환경 때문에 전세입자들이 월세로 많이 갔어요 거래량만 봐도 티가 확 나요 월세 거래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 전세에서 월세로 가신 분들은 목돈이 있어요 또는 대출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저는 매매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수급이 안 맞아요 주택 공급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게 살아날 기조가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정부는 지금 왜 대출을 막을까요 왜 주택을 규제할까요 이게 우리가 까먹은 거예요 완화는 이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이 침체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는 올라갈 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규제하고 있잖아요 왜 규제할까요 이게 올라갈 기미가 없거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면 정부도 피곤하게 규제할 이유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지난 정권보다 지금 정권이 규제가 더 센 거예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정권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셨던 그런 정권이에요 30번에 가까운 규제를 냈어요 자 근데 대출은 손을 별로 안 댔죠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대출에 손 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과 비교해 보세요 그때는 대출 나왔어요 제가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권은 대출까지 손을 대고 있잖아요 정부가 부동산 공급이나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극도로 느꼈을 때 제일 최종의 수단이 두 개 첫 번째가 대출 통제에요 대출을 없애거나 두 번째가 그린벨트에요 왜냐면 그린벨트를 안 풀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지을 땅은 있는데 땅 주인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수단까지 쓰고 있거든요 이것만 감지를 해도 앞으로 한동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제가 만약에 하라 그러면 야 지금 누가 집을 사라고 하시면 당연히 그 의견 제가 존중을 해요 하지만 매매를 안 하는 건 없어요 전세나 월세를 택하시는 거죠 전세나 월세를 누가 제공하죠 다주택자가 할 수밖에 없고 다주택자는 앞으로도 못 늘어나요 그러면 그러면 전월세 공급량이 안 늘어날 거고 이걸 급하게 낳았던 사람들은 다 날라갔는데 그럼 앞으로 전월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좋아요 전월세가 올라간다고 쳐요 전월세가 올라간 건 괜찮은데 전월세를 한 바퀴 살고 나시니까 매매가가 올라가 있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최악의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좋아질 거고 막 돈이 엄청 남아 돌 거니까 집을 사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 도생 적자 생존을 위해서 전월세가 아니라 매매가를 택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거 지금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주택자는 집을 사라 지금 대출 규제 무서워할 때가 아니라 대출 규제를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시경제 중요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거시경제도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께 제가 거꾸로 여쭤보잖아요 지금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다 대답 똑같잖아요 금리 내려갈 거면 집 사신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또 다른 핑계고 다른 핑계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지금은 내 집 마련하기 적기가 아니라 둔촌주공 입주 기간이 내 집 마련 적기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입주가 이제 또 없어요 이 정도 입주가 시장을 못 잡는데 이 정도 대출 규제가 시장을 못 잡는데 그럼 앞으로 도대체 뭘로 잡을 건데요 전 이게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월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신 김에 제가 감히 여러분께 소중한 인생이 하라 말라가 아니라 한 번만 고민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전월세를 선택하는 게 맞나 이럴 수 있잖아요 보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집을 살 만한 좋은 시기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10년 후 강남을 따라갈 지역을 또 꼽아 주셨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 강남을 따라갈 지역은 없어요 대한민국에선 강남이 최고의 부동산 입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여기가 무슨 호재가 일어나고 저기 GTX가 들어오고 용산에 국제 업무 지구가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강남은 가만히 있을까요? 개발은 뭘로 하는 거죠? 돈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남에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과천 같은 데가 돈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택은 결국 가격이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얼마나 가깝냐 그것도 그냥 일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액 연봉자 오래 다닐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냐 그럼 이분들이 모여서 학군이 있냐 없냐 이분들이 모여서 좋은 상권이 있냐 없냐 그리고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냐 없냐 인구가 더 유입되는 수요가 있냐 없냐 이 교집합이 모이고 모이면서 좋은 입지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따져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치동, 목동 가면 애들 공부 잘한단 말이에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애들이 대치동, 목동을 가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목동, 대치동으로 오는 거예요? 후자 아닌가요? 애매하죠 각자 또렷한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후자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죠? 이게 어느 게 앞둔지 따지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은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가 아니라 결과물이 가격이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강남이 지금 비싸잖아요 지금 강남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평균을 냈을 때 앞으로 강남보다 비싸질 지역이 있냐 전 없다고 봐요 비싼 건물은 나올 수 있어요 천하에 지금 성수동에 부자들이 몰려들고 있어도 강남을 따라잡지는 못해요 용산, 국전무지구,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미래성에 의심이 있다? 없을걸요 어마어마해요 용산은 정말 엄청난 지역이 될 거예요 하지만 주택 수나 전체 규모를 따져봐요 대치동을 능가하는 학군이 생길까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은 10년 후에도 강남일 거예요 대신 강남이 예전에 원래 남서울이었어요 이 강북이 딱 틀이 잡힌 택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구도심에 막 난개발까지는 아니고 자연 개발된 곳이에요 원래 진짜 부촌은 종로, 광화문 막 이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심지 강남은 그냥 아니었어요 근데 강남은 2차 도시 계획이여가지고 반듯하게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강북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해서 만든 게 강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도 좋았고 타이밍도 좋았고 계획도 잘 맞았기 때문에 강남에 많은 인구가 양질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은 예전에는 막 남서울 아파트라 불렀고 남쪽에 있는 서울이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면 강남 같이 될 지역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강남은 별 볼일 없었어요 여러분 말죽거리 잔혹사 양재동 이런데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땅값이 강남처럼 될 지역은 알 수 있지만 강남을 뛰어 넘을 지역을 찾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강남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재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학군도 만들고 상군도 만들고 인근 지역도 좋고 좋은 이웃도 있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 돼요 당연히 이걸 따져보면 성수동이나 용산역이 적합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집합 요소들이 강남만큼 빼곡하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 지금까지 봤을 때는 10년 후에도 최고의 위상을 가진 부동산은 강남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남에 압구정동 재건축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가격이 그런데 지금 신축이 많은 데에 비해서 구축이 훨씬 많은 강남이 평균가가 더 비싸요 그럼 이거 재건축하게 되면 당연히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성비 가격이 더 많이 뛸 지역을 찾는 모델로 삼는 건 좋지만 여기를 내가 사놓으면 나중에 여기가 강남보다 더 비싼 부촌이 될 거야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문제로 한국 부동산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등 큰 위기를 겪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대표님께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부동산 어떻게 보시나요? 인구 절벽, 지방 소멸은 여러분이 부동산을 투자할 거라면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이잖아요 수요가 없어지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많은 예로 이걸 써요 지방 대학의 소멸 대학교가 원래 수요가 많았는데 대학교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일부 대학이 폐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투자자 입장이라면 파산하시는 거예요 이거 신경 안 쓰면 안 되겠죠 인구 소멸, 인구 절벽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지방 소멸도 당연히 신경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냐는 거예요 제가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얘기를 들은 게 한 20년쯤 돼요 10년 전부터는 본격화 됐었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언제 현실화되느냐 원래 인구 감소가 2035년도부터 본격화 된다고 그랬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망자가 늘었어요 저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신경 쓰고 싶은 게 2031년도에요 제가 이런저런 책을 읽고 데이터화 시키니까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냐 그 전까지는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또 이게 변수가 있는 게 외국도 인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북유럽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변했거든요 한국은 이민자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죠 돈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이민자가 얼마나 유입되는지도 봐야 돼요 앞으로 변수는 많아요 출산율도 봐야 되고 이민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슈와 삼고 있는 인구 절벽이랑 지방 소멸은 당연히 신경을 쓰는 게 맞는데 이게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언제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데드라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인구 소멸이랑 지방 소멸이 본격화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대학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부터 날아갈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들어보지도 못한 지방부터 소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방에 부동산이 흔들려도 아파트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인천만 가도 옛날에 구도심에 빌라촌 가시면 반지하 다비였어요 옛날에 거기 다 차있단 말이에요 반지하는 옛날에 원래 집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서울로 한창 이주할 때 반지하는 창고였어요 집이 작으니까 창고를 쓰다가 사람들이 집이 너무 부족하니까 거기 저희 옛날에 영화 보면 마곡관에서 막 재워줘서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사람한테 일세를 받다가 집주인들이 짭짤한 거예요 그래서 짐 비워버리고 사람을 주거하게 하는데 이게 집이 부족하니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양성화 시킨 거예요 원래 반지한 사람이 살던 데가 아니에요 집이 부족하고 수요자가 많으면 그렇게도 돼요 거꾸로 수요자가 없으면 다 비는 거예요 지금 반지하부터 비고 있거든요 그러면 빌라 반지하 비 아파트에 인기가 덜한 곳부터 비는 거예요 지방부터 비는 게 아니라 지방도 일정 지방부터 비고 지방도 일정의 유형의 주택부터 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확정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감안을 하고 만약에 타이밍이 남아있다면 그 안에 재테크를 통해서 빨리 돈을 벌어서 지금 서울 연고대 난망하잖아요 망하는 게 아니라 더 난리예요 지금 서울 연고대처럼 서울 중심 입지에 빨리 자산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맞는 거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일어나겠죠 차차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벌써 손을 놔버리면 나만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만약에 인식한다면 나름대로 타이밍을 재보고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주요 입지에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달려야 되는 거지 지금은 달릴 수도 없어요 근데 규제 때문에 이거를 놓고 손을 놔버리는 건 저는 반대 당연히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2030 세대 사이에서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해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건축으로 돈 버는 진대 끝났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한계가 있죠 이게 얼죽신이 왜 나오냐면요 한국이 지금 사실 문체가 뭐냐면 부자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충분히 공급을 안 해줘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눈이 휘둥그레지시는데 당장 유럽이랑 저기 미국 가보시면요 부자들이 한국에 막 기사 나와요 대변인 그 아파트가 120억에 거래가 됐다 아파트가 120억 한 줄 더 나와 있어요 전액 현금 야 말도 안 돼 이게 세상이 맞냐 근데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가잖아요 2천억 넘어요 막 4천억 맞아요 진짜 비싼 집은 유럽은 성에 살고 있는 그게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몇백 몇천억짜리 집이 적지 않아요 미국은 엄청 많아요 말리부 같은데 가시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말도 못해요 부자들은 돈이 많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사회에 뭔가 제공해서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만한 곳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만한 곳을 제공을 안 하면 사회적 박탈감은 덜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리팍 원베일리 거기를 팔고 어디를 갈까요 세금 시스템도 그렇고 부자들이 거기를 빨리빨리 팔고 딴 데로 가줘야 중산층이 거기 살 거 아니에요 아구정동 아파트 아파트 솔직히 살기 안 좋잖아요 부자들이 거기를 다 던지고 빨리 딴 데로 가야 거기에 중산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갈 데가 없잖아요 이게 광주국의 포제스 한강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포제스 한강이 분양가가 되게 비싸요 평당 1억이거든요 근데 제가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여기 분양 받으려는데 분양 받아도 되냐 제가 분양 받아도 된다 여기는 시간 좀 걸려도 완판될 것이다 시간도 안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제가 감히 거기 이러고 저러고 할 상황은 아니지만 애매해요 포제스 한강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거기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부자들이 집을 한참만 가져야 돼요 이제는 똘똘한 한 채 이분들 수요를 해소를 못해 주니까 그래서 성수동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대저택에 살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부자들을 위한 집이 빨리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엔드 상 상상 여기만 미어 터지고 신과를 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사회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분노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죽신은 뭐냐면요 신축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럼 신축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뭐가 문제냐 보세요 사람들은 이게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경쟁이 붙어요 어떤 거냐면 영화 티켓이 2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우리 마블 같은 거 맨시르지 옛날에 개봉하면 어벤져스 나오면 암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암표는 2만 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2만 원인데 왜 이 표를 4만 원 10만 원 해볼까요 빨리 보려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때 영화는 심지어 나중에 보면 돼요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축에 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신축에 사신 분들은 구축에 잘 안 갈 정도예요 깔끔하잖아요 그럼 신축에 다 살고 싶은데 신축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축에 경쟁이 생기면서 프리미엄이 붙어요 경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안표처럼 그러다 보니까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얼죽시는 다른 게 아니라 수급의 불균형일 뿐이에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신축이 많아지면 이거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 필수제예요 주택은 신축이 부족해요 신축이 수요가 몰려서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럼 신축에 못 들어간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축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축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대로 쭉 가면은 그래서 얼죽신은 맞아요 신축에 수요가 많은 건 항상 그랬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새차보다 중고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신축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데 얼죽신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지금 똘똘한 한채 내 집에서 거주하는 게 유리한 이 상황에서 한채만 살라는데 신축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기 몰리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 인기가 구축으로 퍼지는 게 아니에요 신축을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입주하는 곳이 안 떨어져요 입주하는 곳이 타격이 덜한 이유가 이 수요를 보세요 새 아파트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신축이 늘어날 건지 안 늘어날 건지 봐야 돼요 부족해요 그러면 이 신축들의 인기를 유지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져요 돈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구축으로 이게 퍼질 수밖에 없어요 얼죽신의 인기가 구축으로 퍼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죽신 현상은 신축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 부족했는데 수요는 필수 수요이기 때문에 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돈 버는 시대 끝나지 않아요 이건 이미 인기 지역에 가보면 잠실주공 5단지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저랑 의견이 제일 결이 달랐던 게 잠실에 가면 요새 어떻게 하시냐면 재미삼아서 엘리트레파 헬포 그러니까 헬리오시티랑 포레온까지 넣어서 멀리 있지만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 가는데 여기는 새 아파트고 실입주하기 좋으니까 가는 거다 근데 문제는 잠실주공 5단지는 살기 안 좋거든요 입지는 너무 좋지만 거기에 지금 정고점 다 찾았어요 투자 수요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누구예요 한국에 돈을 가지고 투자해 놓고 싶은 사람이 여기 있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압구정동이나 소초나 잠실에는 산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안 끝나죠 왜냐면 이게 재건축은요 여러분 지금 티 많이 나지 않아요? 돈이 없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건축은 못 가요 추가 분담금 앞에 추풍낙엽이에요 상계주공 5단지 추가 분담금 5억 추풍낙엽이라고요 좀 잔인한 얘기지만 부자 동네 가서 만약에 아파트를 기가 막히게 지어줄 건데 추가 분담금 5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해요 그냥 합니다 압구정동 1대1 재건축 추가 분담금 10억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1대1 재건축의 완성체가 어디냐면 용산 이촌동에 첼리투스 첼리투스가 옆에 이제 같이 있던 아파트가 같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그 한강 르네상스를 등에 업고 고층으로 같이 재건축을 하려다가 여긴 추가 분담금 때문에 추가 분담금 5억이었거든요 여긴 안 가고 얘네만 간 거예요 렉스가 그래서 여기는 추가 분담금 5억을 다 냈어요 이 정도가 기준이에요 그 당시에 이촌동 그럼 강남은 더 상급지거든요 그때 당시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거에 부담이 없는 곳들은 사업을 가요 이러지 못한 곳은 사업을 못 가요 다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난 게 아니죠 재건축으로 돈 버는 시대가 뒤로 밀린 거죠 왜냐하면 사업이 못 가니까 재건축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나려면 주택이 많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놔두고 또 그린벨트를 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 돈이 돼요 재건축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지금은 신축이 눈에 들어오죠 실 거주하고 싶은 실 수요장이니까 이분들이 충분히 집을 못 구하면 구축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구축 구하신 분 외 플러스 알파로 투자 수요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재건축을 투자할 텐데 좋은 데부터 할 것이고 그럼 얘네는 신축이 되겠죠 얘네가 또 신축이 되면서 돈 버는 걸 보면 따라옵니다 역사의 반복일 뿐이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평형인 30평대 아파트 뭐 시대가 끝났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예예 앞으로 어떤 평수의 아파트가 인기를 끌게 될까요 이거는 지역마다 좀 다른데 저는 대형 평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사람이 지금은 30평대보다 엄연히 따지면 40평대가 인기가 좋은데 예전에 이제 부동산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실제 거주했을 때 만족도 1위는 40평대에요 46평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반 개수도 그렇고 널찍하거든요 34평은 조금 적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내 가족이 10평대에 살았어요 이거 요새 젊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어떻게 10평대에 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이 원룸에도 살았어요 저 옛날에 되게 많았거든요 주변에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한 방에 내 가족이 살았단 말이에요 1인당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새 아파트 고층 아파트 넓은 면적 좋은 소비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접목된 이 시스템들은 옛날에 부자들의 차나 그에 앞서서 레이싱 기술에 접목됐던 거예요 부자들이 쓰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도 당연히 점점 더 큰 평수를 원할 거예요 옛날에 그 당시에 대형 평수는 뭘 뜻했냐면 부자를 뜻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큰 평수를 원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원하는 것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세금이 다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84제곱미터까지 지으면 부가세가 발생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면 대형 평수라고 해서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공급가격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이 세금과 시스템이 완전 자유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성비 면에서는 84가 한동안 인기가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게 실수요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많이 따지거든요 이것보다는 지금은 실수요장이잖아요 그러면 좀 나뉠 거예요 중간에 얘네가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한 분들은 평수를 좀 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택이에요 서울에서 밀려날래? 평수를 줄일래? 근데 평수 줄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또는 돈이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아파트가 없어요 그럼 평수를 키울 거예요 이건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양화될 거예요 이 특정 평수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다양화될 거라고 보고 이대로 계속 눌러가지고 경제 내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너무 공급이 어려우니까 소형 평수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소형 평수에 수요가 붙을 수 있는데 그건 아직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김영상 정부 때 아예 붙어졌거든요 그때 건설사들이 다 도산하고 남아있던 건설사가 짓다가 평수를 줄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수를 줄여서 가격을 낮춰야 팔렸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지금 언감생친 내가 평수를 어떻게 늘려? 줄이지 이게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실수요 장애이기 때문에 평수에 다양화 그리고 밀려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평수를 줄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 평수를 늘리고 있어서 평수를 지금 시기는 오히려 내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조금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조금 여유를 갖고 보시면 되는 거지 특정 평수에 꽂힐 시기는 아니에요 특정 평수에 집중하시려면 앞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특정 공급대가 늘어나는지 거기 수요가 붙는지를 봤을 때 투자 마인드로 가성비를 보시는 분들에겐 그게 대상이 될 거예요 지금 나가보면 평수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티풀 고정 질문인데 만약에 1억 정도 있는 무주택자다 라고 한다면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가능한 좋은 입지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이 사실 되게 애매한 게 좋은 입지는 이미 올랐고 안 좋은 입지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어요 누가 팔고 누가 사는지를 따져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1억이면 상당히 애매한 돈이에요 이제는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1억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대출 끼고 얼마짜리 아파트 전세 끼고 얼마짜리 아파트인데 지금은 똑같이 1억이 있어도 사람마다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얼마나 나올지 전세 입자를 구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1억이란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똑같은 아파트를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1억이란 돈이 있으면 사람보다 내 상황에 맞춰서 아파트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밸런스 게임이에요 얼마나 회복이 덜 됐나 플러스 입지가 얼마나 좋은가 내가 뭘 양보할지 장기간 가져가실 분들은 입지가 얼마나 좋을지에 가점을 주시면 되고 단기간 2년 4년 단위로 옮겨 타기 위해서 시세 차익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나 덜 회복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하나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자면 요즘 아파트 시장을 하도 틀어막으니까 돈이 있는 분들이 비 아파트를 자꾸 하려고 그러세요 뭐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지분이라든가 대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에서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 투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걸 다 하고 시행까지 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손은 안 댄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2년 넘게 안 팔리는 매물도 있었어요 2년, 2년 동안 안 팔리면요 그냥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돈은 들어가 있으니까요 엄청 위험해요 아파트 투자 좀 해봤다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봤을 때 저도 반성한 시간이 많았거든요 여러분이 비 아파트 시장에 투자하시려면 기본, 미니멈, 최하 아파트 공부한 시간의 10배 이상의 노력과 시간을 쏟고 나서 조금이라도 감이 왔을 때 해야 돼요 그 전에 놓치는 매물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필 난 돈이 있는데 부모님이 투자 좀 해보라고 돈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급해서 아파트가 아닌 것에 손을 대보겠다 그럼 나중에 아파트 시장의 기회도 날리세요 부동산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억이 있는 분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부동산 공부 아파트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데 쪽에 가점을 줘서 지금 가능한 아파트 하시면 돼요 아파트 알아보시면 되고 비 아파트 하실 분들은 일단 스톱 하고 상당 기간 준비를 하신 다음에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안 했다가 잘못돼서 지금 고민 상담 하시는 분들 제가 고민 상담 해드린다고 지금 해결법이 없어요 부동산을 안 팔리면 답이 없어요 매수자가 없는데 왜냐면 입장 바꿔서 나도 안 살 매물을 팔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대출도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인생을 좋게 만들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지금은 안전성 그걸 먼저 확보하고 나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대표님 채널 나오기 전에는 이 채널의 성향을 정확히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다양한 분들이 왔다 가시는데 그냥 제 목소리를 편하게 내면 된다고 전 느꼈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채널을 좀 멋지게 바꾸자 사람도 뽑고 장소도 바꾸자고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강의는 사람이 뛰어다녀야 돼요 한 네 명 다섯 명이 숙련된 사람들이 다니면서 데이터랑 현장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출연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단기가 됐던 장기가 됐던 사실 제가 부동산을 시작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월급을 받아서 저 월급쟁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일과도 정해주고 안전성도 주잖아요 그 행복을 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고 난 이런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 중에 부동산을 택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 채널에 계시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문의를 하시던데 그래서 네 맞아요 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 2년 2년 반 동안의 시장에 배운 게 없으면 안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복귀 반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무서울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겁이 질려서 앞으로의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부동산은 여러분이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필수 참여 시장이에요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한 가지 택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 세대만 봐도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랑 함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 사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분들께는 제가 살아온 인생과 가진 철학관이 이러니까 너무 기분 상의하지 마시고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냥 재미삼아 듣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양해 말씀 왜냐면 요새 다들 힘드셔가지고 감정적으로 힘듦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좀 그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 싶고 아닌 분들께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 채널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보시는 채널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들으셔야 되고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오셔서 이번이 좀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 매수기가 될 수 있다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런 의견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의사결정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어른 군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